안녕하십니까. 국가대표팀 김종호 코치입니다. 2005년부터 장애인 아이사키, 파라이사키 선수들을 만나서 현재 같이 계속 지내고 있고요. 계기는 저희 스승님께서 재능 기부로 선수들을 봐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있게 됐습니다. 신인 선수 발구유가 육성을 하고 있었습니다. 설득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링크장에 데려오기까지가 좀 어려웠고요. 데려오면 선수들이 너무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스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돌아가는 이런 운영체제의 체계를 저희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조금씩 접목시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도 절성력 있는 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종목이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 저희의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. 저희 aggreg extrêmement 바랍니다. Hak 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